한국국토정보공사 서두르시아 똑같이 생긴 자라 아무도 믿을 수 없이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잠시 후 주상전화를 뵈러 갈 것이다 고개를 대가라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사람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 공문 사방에 눈과 귀가 열려있는 곳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엄마, 들라해라 말투가 점점 전화를 닮아가시옵니다 나도, 어떨 대로 내가 짓돼 있는 녀석 저기 저 여인 말이여 충전맘하시옵니다 죽이지만 네 놈은 왕이 아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껏 비루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여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여? 전하!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었을 일이다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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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